이비휴 나온지 꽤 된 게임인데 이제야 잡게 되네요 플레이 타임 10시간 정도 된다던데 3일 정도 하겠네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타인먼트 프레젠트 디비휴 휴 헬로 헬로 예 음성언어 하나밖에 없네 텍스트언어 음성언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만들어놨음 자막 켜기 가 자막 크게 크게 해 크게 요정도면 되겠지 어 쏘세요 난이도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복잡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싫어요 쉬운걸로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게임은 또 소리가 작네 사운드가 다치 멋대로 수시로요 지구 군부대 차 어디가 리든지 봐야 오기죠 띵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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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스틱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스틱으로 상호작용하세요 드워프 구라미 살려주기 생선 소프트웨어 불안정 웨잇 안드로이드를 보낸다고? 왜 진짜 사람을 보내지 않는거야 못가게 막아 앨런 경감 찾기 디펙트 비슷한건 못믿겠지 대화하기 불량품의 이름을 물어보자 불량품의 행동 성공률 떨어졌다 시간낭비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인재를 구하기 그래도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게 중요한거 아닐까 9mm 탄환 블랙호크 재구성 이걸 똥구성을 쓰네 디펙트색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조금 더 해볼까 저 휴먼들은 왜 여기서 총 들고 쏘고있냐 뭐라도 하는척하는건가 피해자 조사하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한시간째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직전이었음 식사하기 49파까지 떨어졌다 시간이 없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할건 해야지 여기서 경찰이 한명 쓰러졌구나 야 왜 먹어 그걸 스포츠 맛이네 안드로이드가 닫힘 안드로이드가 닫힘 최초 대응자는 경찰관이었음 없어오세요 우심실 관통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군요 누구라고? 앤서니 데커트 중요한거 아니잖아 발사 잔여물 시티픈 산압 황화 안티몬 발포는 단 한번뿐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했다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했다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했다 마지막에 노란거 뜨는데 왜 조사가 안되죠? 저기 총 확인해보라는거 같애 총 확인해보라는거 같애 총 확인해보라는거 같애 이자는 누구인가 밑에 총 분석이 안되나? 재구성 에 사건 분석함 3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야되나보다 무기 위치 파악함 무기 위치 파악함 무기 위치 파악함 총을 안드로이드는 그 어떤 종류의 무기도 소지 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요거 들고 가면은 총을 쏜다 선택지가 생기겠네 아닌가 프로텍트같은거 걸려있는거 아냐 업셋 홀리셋 스읍 아 rim 스읍 스읍 둘 네 이리 그 그 키미도 남아에 와 성공률 떠무랴 불량품의 신뢰 얻기 나도 안드로이드임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너나 지금 동성해? 네 넌 당신의 죄악이 없네 당신의 죄악이 아니라 당신의 소프트웨어에서 당신의 죄악이 없네 당신이 죄악이 없네 당신을 사랑해 알았지? 하지만 당신이 죄악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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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당신을 믿는지 wegen pardon iniz 으아아아 야아 그러지마 이 질거대여 보자 그 헬로콥터를 꺼내줄 수락한다 under control 신뢰 얻기 타협한다 타협한다 안심시킨다 흠 로봇주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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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슈먼 이무성공 에휴 불쌍한얘기 더러운 안드로이드때문에 이것은 챕터의 순서도입니다 나는 1회차만 할거야 코너가 뛰어들어 엠마를 구하지만 추락함 불량품에게 거짓을 말함 궁금하긴하다 아 이거 좀 알려주지 그냥 아 이거 그냥 알려주면 안되나 귀찮네 일일이 엔딩 확인하기는 귀찮다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궁금하다 뭘 봐봐 만가지 요리 200가지 언어 과제 도와줘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죠 48개월 무이자 할부 7999달러 미래기준이면 살만한거 같은데 음 그럼 나 산거 같은데 차에 치었네 빌어먹을 사고였지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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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티비휴 재밌겠다 이 게임이 또 특이했던게 게임 광고할때부터 약간 스트리밍으로 광고를 했었죠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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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herine 영화랑 게임을 잘 섞어서 만든것 같아요 뱌 뱌 진짜 저런 시대가 오겠지 게임 시작할 때 미래입니다 라고 하던 게 안드로이드는 반드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금도 로봇청소기가 바닥 쓰러지는데 뭐 똑같네 비둘기야 먹자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안드로이드의 비밀 VRMMORPG 10억명 돌파 10억명 겁나 같은 게임이네 이거 왜 키를 안먹냐 키를 안먹는데 아 터치패드라고 이씨 왜요 기후변화 전세계 기온 3도 상승 안드로이드 디자이너 눈에 깜빡인 마서도 구현했다 굳이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까 D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D 비컴 휴먼 와 테슬라 가만히 있는데 화면 흔드는 거 불편하네 멀미 난다 멀미 난다 아니 화면 왜 이렇게 흔들어 이 게임 패드가 고장 났나 기후변화 카메라 흔들지 존마로 쓰레기 버리네 뭐하는 사람이야 구경하러 가자 테크놀로지 근데 저투자 정말로 인공을 만들 수 있는 정말로 인공을 가지고 헤마로 인공을 만들 수 있네 헤마로 인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저팀이 아닐까 헤마로 인공을 만들 수 있는 그대 인공지능 전도사가 저렇게 떠돋이지 않을까 막 인공지능 믿으세요 하면서 인공지능 전도사가 막 저러고 있을 것 같애 벨리디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달리기 없나 물품 수령하기 왜 마커가 안 뜨지 이속이 아님 달리기 없어 이거 걸을 때 흔들리는 거 없을 수 없나 아 나 멀미나를 가려는데 저거 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3.99 Please confirm payment 소리 좀 키울 수 없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이 게임은 집으로 가는 버스 타기 집으로 가는 버스 타기 잠시 소리 좀 올려볼게요 넘어올렸나? 데이저이가 한 대 맞는 거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을 배우고싶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널 찾으러 가야 할 것 같다. 다음 일에 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좋아할 것 같다. OK. 그렇지, 선생님. 가자, 하나, 하나. 집으로 가는 버스 타기 실험률 35% 별로 안되네 우리 실험이 얼마지? 3.4%라고 나오네 10배구나 지금 우리나라 10배정도 근데 저거 실험률 저거 취업준비중이거나 이런거는 실험률로 안치지않나 국가교육받고있거나 이런거는 실험률에 안들어갈텐데 알바도 친다구요 잘 모르겠어 난 실험장갑 통계를 어떻게 내는거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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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 애를 돌봐 필수 업무 쓰레기 모으기 스캔하기 씻기 세척기가 고장 났어요 TV on TV on 쓰레기 모으기 쓰레기 모으기 부엌 청소하기 분리수거 안하는거 봐 로봇을 로봇은 분리수거 해야되는거 아니냐 휴머는 안하더라도 로봇 주제 로봇 주제 쓰레기봉투 내다놓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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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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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기 흫 님 다 했어요 퐁 퐁 퐁 여기도 뭐 있네 접시 닦기 퐁 퐁 퐁 1층 청소 끝내기 B라고 나오는구나 야 너 뭐하네 저거 A 있는대 옆에서 불쌍한 애기 설거지하기 아 왜 내가 해야 돼 알았어 하란 말이야 자동으로 하라고 와 설거지 시뮬레이터 접시 진짜 많다 근데 일하 비싼 설거지 기계 시원한 맥주 전부 인스턴트야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왜 다 인스턴트지 청소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지 청소 할 만큼 하고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청소기 작동시키기 뒤뜰 확인하기 이놈의 집구석 나간다 뒤떼를 확인하러 간다 빨래깜보기 집안 꼬리 개판인데 있을 건 다 있네 빨래깜보기 에르하 빨래깜보기 빨래깜보기 게임할랭 호감도작 빨래깜보기 이렇게 이런 Elebesondere 이걸 세탁기 아니야 세탁기가 이게 아닌가 봄데 이게 세탁기가 이게 아닌가 로봇이 로봇 쓴다. 레드아이스 독극물인데? 아 아 뒤에 옷에다가 이름 붙여놨네. 가라. 일 하나 남아있지? 청소기 작동시키기. 일단 청소기를 찾아야 되는데. 화면 가려야지. 아 겁나 승격 드럽네. 청소기랑 논다. 히히 못가. 히히 못가. 불쌍한 앨리스. 히히 못가. 헤헤. 여. 저 휴먼 옆에 막 빨간 오라 생긴다. 잠시만 아이고 좀 아이 도자기 왜래 기타 월스포츠 안드로이드 스포츠 안드로이드 쿼터백 공개 저거 그거 아니야 아이언 리그 아니야 무인 차량이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리는 방법 정말 어려운 문제구만 정말 어려운 문제구만 술을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 아이언 리그 리모컨 있다 애니메이션이다 실험률 37% 실험률 37% 애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방환계약이 방환계약이 아이구 안드로이드가 일하고 내가 돈 받으면 안되나 아씨 열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덈 바닥 바닥 걸레지라기 이거 약간 그건데 이런 게임 있지 않나 게임 이름이 뭐였지 인식이 잘 안되요 하우스 플리퍼 인식이 잘 안돼요 이게 디펙트 버퍼입니다 앨리스 앨리스 보러가자 그림 개잘거리네 그림 그림 개잘거리네 앨리스 앨리스 표정 좋은거봐 표정 안좋은거봐 표정 안좋은거봐 대바토는 행동이 해제된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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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 약하게 보즄우리 기zing 아 이게 아닌가 루트 해제됐다 어디 열쇠를 준 걸까 아 이거구나 앨리스의 보물 사진 들어 있겠네 박제된 식물의 사진 가죽 사진 가죽 사진 안드로이드의 바보 여기 들어가냐마냐도 분기점인거같은데 아 화장실이였어? 몰랐네 저 양반 방은 아까 봤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토드방인줄 알았지 토드방은 아까 청소해서 기타있던 그 방이었구나 도든구나 루셀 도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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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사랑해 토드의 방을 청소하면서 뭔가 잠금 해제할 수 있었구나 놓쳤네 저거 조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해야 선택지가 늘어난다 뭐 총이나 있었겠지 뭐 겁나 큰 나무 술 마약 그 다음에 종이겠지 뭐 물품을 내려놓기 일을 다했다 2층에서 칼 깨우기 이쪽은 부잣집이네 아까는 안 부잣집이었고 아니 그래서 어딨는데 게임 달리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조작감이 안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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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웃 안데로이드를 두드린다고 뭐가 바뀌나 할아버지의 몸이 많이 안좋으신가봐 예술하시는 분 식탁으로 들어오면 식탁으로 들어오니 네, 여기가 아닌가요? 네, 예에 롤러스페트의 대회에서 전화드렸다. 아니. 아니. 전화드렸다. 계단 쓸 사람도 없는데 왜 계단만 늘어났대? 베이컨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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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젠장 아, 그래, 여기서도 분기 짜줄 수 있으니까 이걸 시키는 거겠지 추리게임이구만 어째서 러시아는 북극을 원하는가 은행가들의 월급이 높은 이유 타이탄에서 생명 발견 북극 분쟁을 놓고 안보 회의 분열 5천 년 더 기다리시는가요 님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님이 실망해요 안녕하세요 블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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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게 그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칼 아저씨 말 듣다 보면 자연스레 진행이 되나보다 칼 아저씨 말 듣다 보니 칼íveis 욕하는 거죠? cosa including 주문한게 불가미 없어? 아닌가 아으씨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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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끝인가 아직 남았다 저 뭐 볼 거 있는데 이게 뭘까 낙서 아직 청소 다 안했는데 음 의견 없다 뭐 한번 그려줄까 한숨 한숨 가르쳐 주마 음 그림 그릴 대상을 찾을 수 있네 휴먼을 그려 휴먼을 책상을 그리기 조각상을 그리기 휴먼 안드로이드 한번 더 해보라고 한번 더 해보라고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있네 희망 희망 분노 인간놈들을 죽일거야 저주하겠다 날 때리다 날 때리다니 시위대놈들 인간을 향한 분노 캔버스에 표현하겠다 복수하겠다 저주하겠다 인간놈들 너 많이 화났구나 너 많이 화났구나 돈 떨어져서 안 나오네 돈 떨어져서 안 나오네 돈 떨어져서 안 나오네 인간놈들이 안 나오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인간인 거 말고 자랑할 게 없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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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 내가 말해 무슨 의미는 없어 돈 좀 필요해 죄송합니다 답답은 아니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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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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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왜? 내가 무슨 일이야?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그룹 사진이 없냐? 당신을 누군가가가? 당신을 누군가가가? 당신을 누군가가가가? 당신을 누군가가가가? 불쌍 불쌍 하..이구..참 김 두개나 있네.. 내가 뭘 못찾았길.. 에이..그.. 따라가기 전에 찾아야 되는게 맞네 조각상을 제일 많이 그렸네요 분노 선택한 사람 3%밖에 없다 희망을 17%나 선택하다니 희망은 없어 그곳에 노직 분노뿐이야 도 안드로이드 이제 세번째 안드로이드 나와 벨튀 하자 벨튀 덜컥덜컥 uko 에이 안드로이드가 왔어 님들 얼굴 좀 봅시다 표정 겁나 안 좋아보인다 overcome 김요한 도움 주자 죄송 죄송 안드로이드에 점도 있네 와 옆모습만 보고 스캔된다 발견했다는데 내가 스캔만하고 제대로 안읽어봤구만 누구였는데 이 아저씨구나 짐 레이너 닮았네 플라스틱 애쏠 플라스틱 애쏠 바냐는 봤어? 플라스틱인지 바냐고 이해한다 이해한다 음료를 엎드린다 음료를 엎드린다 한 잔 더 사준다 내가 한 잔 사지 플라스틱 애쏠 좋아한다 술 사준 애쏠 술 사준 애쏠 참는다 빌어먹게 잘하라던데 따라갈 수가 있네 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카메라가 딱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고맙게 잘하네 고맙게 잘하네 고맙게 잘하네 ㅈㄹㄧㄹㄹㄚㄧㄹㄹㅊ ㅅ ㅈㄚㄧㄹ ㅈㄧㄹㄨㄚㄱ 아, ㅈㄧㄷㄝㄸㄨㄟㄱ ㅈㄧㄹㄱㄲ. ㅈㄧㄹㄧㄹㄴ ㅇㄧㄧㄳㄷㄹㄳ㄰ㄳㄴㄳㄺ ㅈㄹㄳㄱㄷㄧㄋㄧㄴㄧㄱㄲ ㅈㄧㄧㄱㄳㄧㄧㄧㄧ㄰ㄧㄲ ㅈㄧㄚㄚㄦㄖㄨㄧㄚㄧㄲ 고맙습니다. 없으세요 애가 또 찾았다 도대가 팔던 거다 여쭤라오고 있다 여쭤라오고 있다 엮여가오고 있다. 말라붙은 피 19일 이상 경거됐고 지문이 없음 그냥 지문이 등록이 안된 사람 아냐 말라붙은 피 창갑 깨면 되지 증거... 계속 찾아야되나 보든 뭐지? 뭘까용 발자국이다 60분 전 이하 전체 안으로 닫고 이 길이 이 길을 떠나고 이 길이 이 길을 떠나고 오피럭의 10의 길이 없지 콜린의 10의 길이 없지 한 번에 일정한 것 같았다 가스는 흙이 여기가 오래 걸렸어 용의자가 이쪽으로 도당치지 않았음 지문 지문 몸싸움에 흔적 아 안보여요 너 밝아요 강력한 충돌로 인해 함몰되었다 디리움의 흔적 칼를로스 오티즈 너 밝아서 잘 안보인다 불량품이 칼을 집었음 안드로이드가 사람 잡은 사건이구나 불량품이 공격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칼을 집고 그리고 반격해서 치명타 뜸 치명타 망겜이네 칼이 안 떴으면 이기는 거네 칼이 안 떴으면 이기는 거네 칼이 안 떴으면 이기는 거네 칼과 칼이 칼을 집악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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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 증거 두 개 더 찾아야 돼. 카메라 잡이 좀. 어. 스물 여덟 개의 자상이라고? 미친. 칼찌책도 스물 여덟 번은 안 지른다. 피해자가 칼을 놓스. 아, 약반 흔적이고. 피자가 넘어졌음. 피자는 칼에 찔렸음. 칼. 그들은 부엌에서 왔음. 부엌에서 여기까지 계속 질린 거야. 허비. 소름 돋네. 야, 미친 살인 기계다. 헐, 미친. 헐. 덱에 상처 스물 장 넘게 들어. 왜 웃고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야. 알겠어. 결함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그땐 내가 인마 저렇게 되는 거야. 디펙트는... 아까 야구배트 맞았을 때 죽었어. 아이애... 얼라이브. 이게 안드로이드가 쓴 거구나. 소름 돋네. 글씨 겁나 잘 쓴 거 봐. 누가 봐도 안드로이드가 썼죠? 살아있음을 느꼈구나. 증거 하나 남았다. 이 공간. 아이, 대화 말고요. 아니, 이거. 아, 이거 좀. 아, 여기 증거물 있다고요. 아저씨, 비켜봐요. 뭐야, 어디 갔어. 나머지 노란색 밖에 있었지 아까. 저거다. 아니다. 오우야다. 공식적으로 더 좋다고 밝혀졌답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감실. 오피셜 떴다. 흫. 68%가 선호한다고 합니다. 52%의 남성이 한 번 이상 시도했다고 하네요. 가능성도 속. 가능성 보속. 가능성 보속. 가능성 보속. 디펙트는 불가능이지 마지막 증거 강박적인 글귀 이게 안드로이드가 한건가 종교적 곡물 모듬식 5번 찔렀다는 증거 그런 증거였어? 다 채웠으니까 보고합시다 경관님 아 카메라 바꾸니까 헷갈리자노 여기 아니지 안죽는게 이상해 죽어도 인정 사건에 시적은 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왜이렇게 빠름 화장실 죄송 화장실에서 옛날부터 어 최초의 최초가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방망이로 원한을 쌓아왔을 수도 그때부터 칼을 달고 있었지 안드로이드가 피해자를 질렀다 의사 의자가 먼저 아님 아니 의사 넘어진 흔적 있잖아 안드로이드가 피해자를 질렀다 아니 의사 넘어진 것만 보고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어떻게 함 이거 사기다 이거 마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아니 이것도 다 뇌피셜이잖아 앱 안드로이드 뇌피셜이잖아 앱 안대 답정롱 칼로 규빈 나 네 네 네 네 나 네 네 넉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어두운 피 아니 왜 그만 읽어 딴 거 사져보라고 어디에 있을까 위로 튀었네 저거 뉴스는 그냥 수집요소 같은 거죠 아드로이드 색소란다 다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밟고 올라갈 뭔가 찾기 의자가 아닐까 윗소센스 미처 센트 안드로이드니까 점프력으로 서전도 점프해서 올라가는거 아님 고개 부리면서 올라가는거 아냐 의자 아니 형사님 시비 걸지 마세요 형사님 엎드려봐요 여기 올라가게 타락 여기 그림자 저거 사람 모양 그림자냐 뭔가 나올거 같은 카메라 앵글이다 반드시 나온다 첫번째는 페이크다 나왔나 일루와 자식아 너 다 들켰어 인마 숨겨준다 뭐 이런 선택지 나오는거 아냐 형사님 불러야겠다 형사님 불러야겠다 불량품 발견함 방어하려고 했는데 28번을 질러 너 빨리 형사님 불러 형사님 불러요 형사님 여기에요 형사님 여기에요 형사님 여기에요 꼰질러 빨리 잘했어 오샛 손택시 안 뜨네 gris level skeletons 정치로 꼭 tapped 다시 이 현장에서 어디 하나 조사를 더하면은 저쪽으로 갈 수 있다 불안 불안한데 불안증세 보이고 있다 음... 느그 냉장고 별 볼일 없더라 삶의 일은 웃음 나의 일을 잃어버렸다 앤드로이드들 그리고 이 집을 이 집을 챙겨야 할 필요가 내가 뭘 할거야? 내가 앤드로이드들 사자 물이나 처먹어 당연히 앤드로이드들 정말 멋있네요 they never fail they never tired they were sad they were so fucking perfect they ruined my fucking life what are you looking at what's your fucking problem not the life you dreamed of eh maybe you think this is easy maybe you think it's my fault we live in this fucking shithole my fault your fucking mother took off you should stop taking drugs Todd sometimes you really scare me Todd fucking bitch took off without a word fucking whore walked out on me for a fucking account oh damn it it's all your fault daddy no it's all your fucking fault 아 약속 그만해 get back here 경찰 불러 경찰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right now you stay there don't you dare fucking move or I'll bust you worse than last time 세상에 고장 났다 고장 났다 마실사 저기 애를 대피시켜야지 저 사람 어떻게 막아 이미 싸우서 한 번 졌어 도망가자 친구야 앨리스와 도망간다 창문으로 가야지 왜 어디로 가냐 아 아, 들킨 야, 왜, 왜, 왜 문이 안 열려 야야야야야 야, 멍성한 안드로이드 그거, 그걸 열어야 문이 열리지 안드로이드 왜 이렇게 멍성한 이 역세권이네 수고염 고장났다 아니, 이러니까 손 치우는 표시, 손 치우는 표시 같잖아 갑자기 탁 치는 거에 저는, 니만드로이드가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자유다 루트 되게 많네 큰일 나는 루트도 있었겠지 와, 여기 분위기 속 왜 이렇게 많냐 겁네 많네 안드로이드는 프리에요 무료 안드로이드 도망감 9% 앨리스에게 감 27% 프로그램 못 부순 사람 3% 되네 여기는 바로 엔딩 아닐까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여기 왓 더 헬로이드 고장났다 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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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네 네네 네네네 아무도 그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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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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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단이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죽였다 그녀나 그녀나 저는 그녀나 아름다운 그녀나 내가 제가 그녀나 그 불러 네 마들 내미게 숨어 리오! What are you doing? You refuse to help me, so I'm helping myself. It's crazy what some people pay for this shit. Don't touch them. Look, they're all gonna be mine, sooner or later anyway. Just think of it as a down payment on my inheritance. Marcus, get them away from there. Get them out of here. Be reasonable, this isn't gonna get you anywhere. All you ever do is tell me to go away. What's wrong, dad? Not good enough for you? Not perfect, like this fucking thing. That's enough! Get out! Right now! What makes it so special anyway, huh? What's he got that item? Leave him alone! Come on! Let's see what you got! Marcus, don't defend yourself, you hear me? Don't do anything. Go ahead, hit me. What you waiting for? Think you're a man? Act like one. Stop it! It's a matter too much of a pussy! Stop it, Leo! Stop it! Too scared to fight back, you fucking bitch! bit cruel and destructive. 뭐, 눌러야 돼? 맞아, 그냥. 왜. 왜 로봇인데 뭐... 미쳤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해? 로봇 때리면 때리는 사람, 손만 아픈 거 아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는 그냥 죽을래.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알겠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카드, 안 돼! 카드... 너는... 아이고 운다 다른 이가 정하게 하지 말게 인간 쓰레기가 이걸 리오가 마커스를 모함함 와 50% 황벨인데 이거 황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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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p qué 안드로이드 취지... 취조하려면 딱히 나겠다. 아, 개꿀잼. 아, 이거 매크로 돌리는거랑 비슷한거 아님? 취조 백으로. 사단 마크. 가정부. 잠엘가능성 낮음. 칼로세핀. 야구방망이로 인한 손상. 담배 흔적. 안드로이드는 고통 못느낀다며. 스트레스 수준을 저정도까지 올려야 한다. 상처. 두려움. 상처. 협박한다. 메모리 조사. 아니, 협박한다. 빡쳤다. 메모리 조사. 열받았다. 진실을 얘기해주자. 그들이 아시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는지. 그들은 안에서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안정돼서. 왜 이러냐던지, 그 당신이 찾았을 때? 왜 그리지, 그 당신이 찾았을 때? 넌 휴머니 아니니까 접근방식 고르기 설득한다 공감한다 무관심 흐흫 재밌네 이거 텃에서 텃에서 전하는거다 경고한다 멜탱 재밌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려운가 그리고 살아있다고 썼지 벽에 글자 작은 조각상 오퍼링 공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우리가 주인이 되리라 타락 자유를 얻었어 공정 고철주제 건방지게 이것도 멈출 수 있네 어깨춤출 수 있다 끼부리자 조사실에서 나가기 잘했다 잘했다 어우 갑자기 스트레스 잠깐만 케이프야 돼 야 내 발 들어 똥간 놈들 이걸 충을 꺼내네 훌륭한 대화수단 은비 응 Happy All right Let's go ennis 어, 단수 얻었다 진실을 찾으러 가자 소프트웨어가 좀 더 불안정해졌어 난 근데 휴먼 편인데 안드로이드가 죽건 말건 뭔 상관 근데 이 게임에서는 인간이 더 쓰레기 인간이 너무 쓰레기라서 안드로이드 편을 좀 들게 되네 퍼센테이지 볼 걸 그랬나 나만의 길을 간다 근데 선택지라고 해도 어차피 이 게임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거니까 디혐 디펙트 대회 협호 받을 만하죠 종사격이란다 추가 요금을 내렸라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기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냐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냐 제이어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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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드의 음란 방이가 가득 쌌어 스토리 스토리 시린은 이런거 못한다고 피신처 찾기 저것도 되나 똑똑 잘생겼네 말 씹는다 슥 저기도 뭐하나 있다 뭔가 소리 나는데 아 엘리스랑 떨어지면 그래 안 돼 도망스러워 뭐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저쪽에도 조사할 수 있는거 두개 있지 않았나 가까운 데에부터 가보죠 어딘가 자라입기 애기 얼어죽는다 센트리 최단거리 벌이.. 벌이 멸종했대 세상에 제 남편이 안드로이드를 임시시켰어요 뭔 개소리야 이게 응? 저거 그래픽 표현한거봐 질감표현 쩐다 프로그램 컴플리트 도둑질이요? 저사람 못하님 도둑질이요 뭐지? 짜증나 네 이쁘다 설치나 앨리스 그거는 잠잠해진다 저는 이 물건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게 직급 그것도 정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훔... 훔치면 추적 붙지 않냐 여기서 안 훔쳤다고 얼어죽는 엔딩 나오진 않겠지 갑자기 얼어죽었습니다 하고 엔딩 나오진 않을 거 아냐 나가자 자세히 가세요 자세히 가세요 40달러 너무 비싼데요 안드로이드 출입금지 40달러 얻기 드로그 스토어 반대편까지 도망치자 무단횡단도 좀 하고 없다고 아까 뜬거 어디였지 아까 노란색 뜨지 않았나 피신처가 몇개 더 있나본데 저쪽도 한번 가보자 저희도 체크하네 맞지 저기 먼저 가봅시다 니마 돈솜 홈리스 안드로이드라니 넷 냠 돈을 훔칠까 계획을 세울까 CCTV 아니 안드로이든데 왜 선택지가 다 훔칠까야 뭐 누가 설계했어 이거 안드로이드 CCTV 사각지대 확인하라는거 아냐 이거 안드로이드 설계한 놈이 잘못한거 아냐 사각이 없는거 같애요 양쪽에 CCTV가 다 있네 뭐야 내려놔요 맛있겠다 설마 안드로이드가 도둑질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야 잘 사놨네 만들어놓고 뿌듯했겠다 앨리스를 이용해서 주위를 분산시킬까 뭐야 이거 GTA여서 잘못돌놓고 오우샛 야 이번엔 왜 돌려놓기랑 훔치기가 반대키야 훔칠뻔했네 손이 절로 움직이는구만 안드로이드 왜 도벽이 있어 앨리스를 이용한다 안돼 애한테 뭘 가르치는거야 버려진 차 안에서 잘까 나머지 선택지 하나는 뭘까요 이쪽인가 쾌가가 있는 쾌가를 불법 점거할까 타이소 자자 바 바 바 바 바 돈 없어 못둘 수 없어 친구야 40달러는 너무 만소 아휴 후 호감도 떨어졌다 왜 내가 사랑했지 왜 내가 항상 너무 불쌍했지 약쟁이라서요 너는 절대 떠났지 너는 절대 떠났지 너는 절대 떠났지 흠 이거 헤어진다는 플래그잖아 지켜줘야 해요 30% 훔치지 않음 14% 뭐야 왜 이렇게 도둑재를 잘해요 뭐 하긴 애가 지금 애 생명이 걸린 문젠데 왜 이렇게 많이 훔쳤어 ㅋㅋㅋㅋ 86% 넘쳤어 장난감 흠 흠 똥갓 놈들 똥갓 놈들 저주한다 쓰레기같은 인간 저주한다 마인드팰리스 마인드팰리스 파손 음성 데이터 오류 선택하여라 여기서 고래가 이제 등반하는건가 모든 시스템이 저전력 모드 불량 일어설 수 없음 다리 요제하게 상태라 상태라 일어서기 제거하기 들기 꽃기 왼쪽 다리 가지고 가 상태라 쓰레기장에 왜 이렇게 정상적임 웬만하옹 파손됨 호환 안됨 아이 독자 규격에 반대 똥갓 놈들 독자 규격 서주한다 독자 규격 독자 규격 서주한다 호환 된다 독자 규격 타민게임 독자 규격 독자 규격 독자 규격 독자 규격 등장 독자 규격 독자 규격 구멍 매일 독자 규격 남은 대공 여행 하네 세 아, 소나 봐.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자, 파밍 합시다 에너지 낮음, 호환 안됨 갑자기 분위기 디비전 파이팅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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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자식들 길 가는데 왜 자꾸 시비 걸리지 발로 차볼라 눈 좀 주세요 범프 조절장 시정상 죽인다 꺼져 나 살거야 핫벌이네 쟤.. 쟤한테 끼워주지 작동정지는 작동정지는 난 살아야겠어 아으 아으 노이즈 눈 좀 좋은거 갖고 있니? 아으 눈 내놔 어 죽여줘 좋아한다 으아 넷 땡큐 자식 고맙다고도 안하네 이킬 영댔스 시선 일단 Babi 그리고 수학 아 아 정상 호환 안됨 이 거지앗은 독자 규격 똥간 놈들 그지앗이 만들었네요 부품이 모자라서 못나간다 포관된다 가져갈게 다가야 오오오오오오 쟈다 목욕탕에서 귀에 물들어간거 빠진거 같다 목욕탕 됐다 다 모았다 없애 죽은 척해 파밍 더 할 수 있겠다 상태 안정된 경사는 올라가니 경사는 올라가니 야 도수강 도수강 아까 머테리폰가 뭔가 찾아가라고 했는데 나가면 또 알려주겠지 내가 돌아왔다 인간들아 복수하겠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오드아이 됐다 오드아이 됐다 쇼생크 탈출 기타는 도수 도수 저렇게 쉽게 뗄 수 있는 거여서? 여드름 짜는 것보다 쉽게 대는 그냥 일어나기 내 이름은 마크스 마크스 크.. 간지 몇 퍼센트나 죽였을까? 과연 짠 44% 흠 뭐하나 안했네 음향처리장치 찾은 사람 100%나 된다 마크스가 생환함 마크스가 생환함 마크스 마크스가 누구였지? 소프트웨어 불안정 소프트웨어 불안정 아아 개구나 제가 이름을 워당 못 외워서 다음 plataform 쾱 푸드덕 mam 쓰덕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아만다를 찾아 야 저 앞에 오지 찍어 여깄네 카톡으로 보네 어딨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보네 카톡으로 보네 축하해 카톡으로 보네 그 대기관은 멀리서 쉽게 말하자 그리고 그 방식으로 보네 그 방식으로 보네 넌 엄청 이끌어 카톡으로 보네 땡큐 아멘따 땡큐 아멘따 불량 증상 정신적 충격 중재 안더슨 인테레스틴 I think he's irritable and socially challenged 디따만더 but I also think he used to be a good detective he's an intriguing character unfortunately we have no choice but to work with him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approach I will adapt to his personality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investigation that I avoid conflict and try to accommodate his psychology 색 색 more and more android show signs of deviancy there are millions in circulation if they become unstable the consequences will be disastrous you're the most advanced prototype cyber life has ever created 그래 얘가 제일 잘났어 최신제품이네 사라쿠노 앤더슨 경위 찾기 진실은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렇게 착실한 사람이 아닌가 그냥 술 한잔 하러 간다 경위 스파킹 잠깐만 앉아야 돼? 앉는 것밖에 없네 뭐야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일어나기 밖에 없어 불량품 보러 가기 책상 조사하기 특이 나이트 오브 더 블랙 데프스 2021년 발매 진짜 내년에 나오나 나이트 짐 레이너 단서가 8개나 있어요 반 안드로이드 슬로건 안드로이드 말고 자신의 뇌를 쓰자 저저 계산기 없이 암산만 할 놈일수 디트로이트 농구 모자 복합수사팀 레드아이즈 전담반 아이스 레드아이스 개털 성냥 성냥으로 담배 피우나 봐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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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라서 도넛 먹어야 돼 딴풍나무 커피컵 식은 커피 분석완료인데 재구성은 없네요 어 딴 데는 못 살펴봐 아 전화를 하면 오나보다 전화하지 말고 살펴볼걸 아닌가 딴 데도 돌아볼 수 있나 불량품 보러가기 경찰서 둘러보기 이거 다 진행할 수 있는 걸 거 아니야 디트로이트 투데이 유명 화가 별세 가장 밝은 빛 중 한명 유엔이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함 아우 잘못 눌렀다 거부 발언을 하다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 사이버라이프가 1조 달러 기업으로 등급 사이버라이프가 1조 달러 기업으로 등급 저희다가 주식 투자했어야 했는데 내 사이버라이프에 투자해야 돼 경찰서 둘러보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경찰서 둘러보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종료동규 화장실 깔고 한 곡으로 사실 Guide기 여기 안드로이드들은 충전 어떻게 하지? 뭘 봐 망할 안드로이드 같으니 불량품 보러가기 얘네 서있네 저기다가 꽂아가지고 충전하나? 연민 단서 내놔 죽기 전에 단서 주고 가 작은 조각선 너의 스쿱ure 저의 스쿱ure 더 말해 더 말해 난 죽을 것 난 죽을 것 난 죽을 것 스컬프셔를 만들었으니 좀 더 말해주세요 잘 할라라고 합니다 아! 반응이 없네 야! 이러면 안되지? 아씨 망했다 진행 못했다 불편 주먹쓰려는 버튼 없네 이제 말해주나? 아 자살한다 세상에 아 이걸 단수하게 말 안해주고 원해 궁금하게 시리 단수하게 말해주면 아 아 아 아 아 탈수이 탈수 단수 알려주고야 하 잠깐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거 못했다고 진행 안되고 그런 게임은 아닌거 같은데 원래 저렇게 깝친 캐릭터 사망플래그인데 인사한다 대답한다 부럽냐 님 커피 탈 줄 모른다 거절한다 드로이트 내고도 겁나 약하네 저 사람을 죽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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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님 그 기물 파손 회사 자산을 지금 인공지능이 쓴 책이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인간은 양의 꿈을 꾸는가 뭔 개소리여 힝크 상태 확인하기 로 진행이 되겠죠 힝크 저거 뭐야 건설적 이해적 파트너 극정적 뭐야 책상에 대해 얘기해야 돼 아 내 책상 와 내 자리에 있다 감사합니다 썰 땡큐 썰 불량품 파일 분석하기 개 털 땜에요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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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못봄 I'm sorry 보관도 떨어졌어 음악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놀라갔다 반 안드로이드 물론 하나 있지 아씨 겁나 싫어하네 말만 걸면 호감도가 바뀌네 출근 좀 빨리 하십쇼 sponsoring 시일에 올라오는게 생일이 쥐어 주말은 언제 꿀선물이 부족해 하지마 해 fan 시무룩 불량품 출근 당시 안드로이드를 자택에 남겨놨다고 증언했다. 안드로이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용의자 안드로이드에게 공격당했다고 한다. 안드로이드의 행방은 묘연하다. 공격당했다고 주장한다. 지배판 다수를 어지럽힌다. 응 리오 만프레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출동한 병력에 의해 파괴됐다.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토드 토드가 제 이름 뭐냐 아무튼 신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저 안드로이드 이름 뭐지? 아무튼 토드가 신고를 했네요. 카라 243 용의자 243 용의자 처음으로 9월이 시작이다. 시작은 Detroit 그리고 시작은 스메트 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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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X400 도둘 도둘 당일 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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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넷. 안드로이드가 겁나 귀찮겠다. 임무 위임. 넷. 내 친구가 없으면 좋겠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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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싹하지 진짜 호감도 망했어 레이븐데일 레이븐데일 근데 말만 걸어도 호감도 깜기니까 호감도 올리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도 우호적은 떠있다 우호적 말을 안 걸면 진행이 안됨 안드로이드를 구함 안드로이드가 자멸함 젠장 핸크가 실마리를 발견함 핸크가 극도로 화가 남은 그냥 그냥 정상적인 진행이네 이거는 다른 길이 없네 화가 안나는 선택지가 없네 그래 맞아 말걸며 호화되는게 맞아 앨리스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머리카락 사려고 옷 바꾸기 추적당하면 안되니까 비 묻는 표현 봐 쩐다 쩐다 오케 했지 빠루 아기 두고갈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경찰이다 망했다 망했다 디트로이드 투데이 평균 수명이 91세로 증가 인구의 0.4%가 94%를 수요함 캐나다 안드로이드 청정구역 비버의 나라 비버의 나라 가위 가위 저 동그라미부터 떼야되는거 아닌 색깔도 바꿀수있어 흑색 아 바꿔볼 수 있네 다 한번씩 볼까 다 똑같은 색이구만 흰색 머리카락 머리카락 비싸보이는데 다 잘라버리네 제거하기 저거 이렇게 쉽게 뗄수있는거여서 저거 이렇게 쉽게 뗄수있는거여서 새옷찾기 빠루들고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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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래처 잔드매즈 사람다워졌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리얼임 애기 이풀 허영어봐 겁나 추운가봐 근데 머리 조금 자른걸로는 그냥 안드로이드가 스캔한번 하면 바로 들키지 않을까 빵봉투라도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최신 제품만 가능한가 빵봉투 쓰면 못알아봐서 괜찮아 우호우호우호우호우호 불량품들은 비성적 결정을 내립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경찰 피하기 알투사수 누르면서 다녀야겠네요 아 이 조작감 그게 그지간데 백담보도 옆으로 못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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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겁나 수선한데 이걸 그냥 지나가네 경찰 실격인데 여기 숨는 거 아니야? 맞다 안드로이드 경찰을 썼어야지 안드로이드 경찰이었으면 바로바로 잡았다 얼굴 스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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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먼즈 올리 안드로이드는 침칸에 타라 앨리스 불쌍하다 도망쳐 카라 얘도 분기 있네 잡히는 게 분기인가 와 분기 왜 이렇게 많음 아 저 밑에 거는 그거구나 다른 데서 머물었던 거 저기 저기서 머물었으면 이야기가 더 많이 있네 저기가 집이겠지 제일 분기 많은 곳이 아니네 여기가 분기 더 많네 금색이 제일 인기 많음 금색 13% 천세계인의 주향 흠터레스팅 갈색이 제일 인기 없다 코너가 슈퍼마켓을 조사 경찰은 단서를 얻지 못함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왜 모르지 훔쳤으면은 저기 단서 남았겠다 근데 여기 분기가 없는 걸 보면은 단서를 얻지 못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길로 나감 경찰을 피해 움직임 22%만 안전하게 빠져나왔어 왜 뒤에 이렇게 많지 기차에 도달 못하면 저렇게 되나본데 분기가 뒤에 분기 엄청나게 많은데 몇몇 sources report that CyberLife has provided Detroit police with a prototype detective android although police assistant androids have been tested for several years now this will be the first case of an android being authorized to play an active role in criminal investigations we've contacted CyberLife for comment that the local we are now approaching for our down station 낙옵스 please take care of the stopping off of the platform customers are reminded that all of android's bus right in the designated area this place will be getting free find Jericho find Jericho 제리코의 상징인가봐 일단 제리코를 찾으러 가자 돈 없어요 저거구만 저거구만 우물정상 우물정상 저 표시를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는구나 저 표시를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는구나 저 표시를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는구나 표시를 숨겨놨네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지 쉬만 android only android only here for you here for you 근데 웬만큼만 들어도 딱 보면 9분이 가지 않을까 소매치기 당한 것 같은데 아님 소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징을 너무 대놓고 그려놨는데 기계면 어떻게 봐도 조금 분간이 가지 않을까 물고기랑 로봇 물고기 차이처럼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 진짜 그렇게 알아보기 힘들까 골목길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있었다고요? 저건가 여깄다 인공지능 자체는 되게 짧게 보고 있던데 늦어봐야 늦어봐야 30년 빠르면 10년 고정도면은 사람 수준 인공지능이 나올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뭐 언제나 예측이 맞는건 아니지 하나 오디슨 상징의 일부가 가려진 아아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약해 이 밑에 있나본데 아닌가보네 저 안쪽에 있나보다 저기죠 응 저거 찾으러 가야된다 저기있다 옥상으로 갈 방법 찾기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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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는 어디있을까? 요기? 아닌데요? 떨어지면 죽고 끝인가? 아 여깄다 숨은 그림 찾기 해봤데 아 여깄다 열 까지 피지컬 방 저있다 해시태그 찾기 이거 은근히 어렵네 이거라고? 아 뭐야 아니 사기 아뇨? 안드로이드만 볼 수 있게 왜 저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냐? 저거 비지도 않구만 이쪽으로 간다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 실패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 이쪽 아씨 너무 불안정한 님 균형감각이 문제입니다 이해지 여기 너무 높음 아씨 다 틀렸네 하나도 성공 못함 저거 저거 랩퍼 뭘 봐 자식들아 다음 그래피티 음.. 여기다 에이 아까 됐는데 잘못 움직여가지고 음? 어..어디라고? 뭐지? 앵글이 바뀌었는데 과민반응이었구만 뭔가 나올 앵글이었는데 제리코 ㅇ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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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레지스탄스들인가 아니친 내가 부숨 미안 머슥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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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머이 머슥타드 물 때문에 안드로이드만 올 수 있는 곳인가? 생활 방식 머슥 흔들어야 켜진다 제리코에 대체 뭐가 있을까? 적유선 카메라 음량 쉴 작품 tal 아니, 여기 뉴스가? 잼잼이 컴퓨터 세계수수구의 양자계산기 안드로이드 명사 와, 안드로이드 명사 와, 동굴 이야기 하시는구나 안드로이드 우주비행사가 2호를 탐사하다 최신 랜섬웨어를 위해 해커들이 태양전지판을 노린다 아우, 저 잠깐 아우, 저 잠깐 아, 좀비 아우, 좀비 아우, 좀비 다윗 얘 나오면 장래 바뀐다 근데 다른 안드로이드들 아니 카메라가 오케 바뀐겨 나 길 잃었다 카메라 바뀌어서 참 ass 자 맥시 심스 와우 다 부숴라 다 부숴 아으 머리 아프겠다 안드로이드 피지컬 님들 저 안드로이드임 기다려 저 안드로이드임 이거 뗐음 제리코 제리코 레지스탄스들 이번에는 별로 그거 없지 분위기점 없었지 여기 뭐 하나 못찾았네 그 제리코 그 마지막에 마크 하나 있었는데 그거 확인 안해서 그렇구나 세개 못찾았다 요거는 다 하나 니까 그니까 아까 그 그래피티 하나 안찾고 왔잖아요 그게 요거네 제리코로 가는 길을 계속감 아니다 요거다 아무튼 딴 길로 가서 뭐 더 찾는거 있었나보다 치킨 치킨 치느님 헤이헤이헤이 자율주행이라서 사람 안치는 화해하자 6 6 5 5 3 1 1 2 3 5 토토하니? 불법 도박 사기 식품위생 면허 갱신거부 아니 왜 갱신거부 체포부릉 위생법 위반 구야 낼 거야 구야 낼 거야 행동에 사과하기 날랑거리면서 사과하기 프로그램도 있구나 야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야 이거 얼마나 더러운지 와 710키로칼로리 710 에반데 치킨은 1,680 미쳤구만 아님 돼지 되겠어요 아님 돼지 되겠어요 1,600짜리 햄버거 이거 먹어 보고 싶긴 하네 님 콜레스테롤 어쩜 친구 호감도 올라서 왠지 저거 두개는 호감도 떨어질 것 같지 않음 맛있게 드세요 괜히 시비 걸며 호감도 떨어질 것 같다 코너에 관하여 말 넘침 그냥 멈춰서 풀된 무엇 핸크와 안드로이드 나도 이유는 있어 말이야 뭐 말이야 뭐 뭐 뭐 뭐랄까 뭐 뭐 뭐 뭐 에메이소에 항상 차가기기 때문에 아직도 이preneinander 중에 어린이집들이 다른 것처럼 쓰레기 전에 누군가가? 흠 처음에 대기한 사람을 통해 복상 사건 복상 사건 몇 년 전에 대기한 사람 대기한 사람을 사야될 수 있었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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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실 진지하게 personal issues is an added challenge but adapting to human unpredictability is one of my features 징긋 친구 됐다 I just got a report of the suspected deviant it's a few blocks away we should go have a look I'll let you finish your meal I'll be in the car if you need me 친구 됐다 친구 침레이너랑 친구 됐다 hey Connor you run out of batteries or what I'm sorry I was making a report in the cyber life oh 용의자 신문하기 what do we know about this guy not much just that a neighbor reported that he heard strange noise is coming from this floor nobody is supposed to be living here but the neighbor said he saw a man hiding an LED under his cap oh 카카털 we have to investigate every time somebody here is a strange noise we're gonna need more cops 카카털 열어봅시다 안 열어지네 anybody home? open up Detroit police open up stay behind me got it loving what the fuck is this tch 아파트로 가 아파트 그리고 새 새가 아파트에도 많이 왔네 와 비둘기 쏟아내기 도시농장 포스터 U F D 포스터 모서리 100% 재활용 종이 최근에 옮겨진 떼내기 포스터로 가려놨네 우유 표스터로 가려놨 안꺼져? 솔루아이씨 튀겨볼랑 해로운 세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밀리터리 재킷 어? R-A9 이 말은 어떻게 말하는지? R-A9 2,471번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왜 이 말은 메이스 메이스 RA9이 뭔데 씹떡들아 사실 오타쿠 같은 용어가 아니었을까 개봉된 마커펜 오픈업 소리 듣고 도망갔나본데 오픈업 소리 듣고 도망갔나본데 오픈업 소리 듣고 도망갔나본데 글씨가 빨간색이 활짝 어 피 흘렸어 도망갔나본데 도망갔나본데 떼네 초코링 떼네 초코링 떼네 초코링 떼네 아까 어디로 갔다 했지 분석하기 거실 최근에 긁힌 자국이 있음 손가락 자국이 있고 지문이 없음 금속 갈고리 스테인리스 스틸 빈쇄장이다 용의자는 정문으로 도망쳤음 용의자는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 왜 세모 안 떠? 여깄다 용의자가 아직 이곳에 있음 안트로이드생들 왜 맨날 이런식이냐 아니 형사님한테 먼저 말해야되는거 아냐 형사님 용의자가 여기 있습니다 두장주 용의자는 야생동물을 돌고 어 날 방금 통과했어 귀속말로 형사님 아직 여기 있어요 말해줘야지 쾅 파킹 피전 파킹 피전 아브라 덱 거기 서십쇼 슈먼 빠르지만 위험하마 거리가 짧지만 느림 아잇 선생님 슛 아니 거이서 있으마 슛 저거 사람 맞아? 아 저거 안드로이드지 아니 R2 눌렀더니 틀린 걸로 친다 형사님도 엄청 빠른데 안전하지만 느림 안전한게 빠른거야 뭔데 얻으라고 형사님을 구해지 형사님을 구해지 형사님을 구해지 소프트웨어 불안정해졌다 총 쐈어야지 총 쐈어야지 아저씨 나만 아니었으면 니가 잡았을텐데 친구가 먼저 줘 우리가 남입니까 형사님이 더 빨리 오네 형사님이 더 빨리 오네 근데 형사님을 구해지 침침대는거 봐 도망가서 도망가서 여기서 VR 분기가 있네 따라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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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중간에 거는 도망가는 루트고 맨 밑에 거는 못 따라잡았다는 거겠지 맨 위에 따라잡음 밈 구함 요거니까 일기를 찾음 일기 말고 아파트에서 하나 놓쳤다 아닌가 저거 놓친 게 아닌 것 같은데 분기가 저기서 끝나잖아 루퍼트 찾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밑에 2%는 배드 엔딩 아닐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합시다 밥 먹어야 돼 재밌네 흥미진진한데 그 뭐보다 아트가 되게 좋네요 그래픽 오셨다 뭐요? 해볼까? 가능? 가능? 가능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받을 수 있지 안드로이드 없냐 야 안드로이드 빤다 줘 책, 휴대폰, 펜과 종이, 게임기, 악기 뭐가 좋을까? 악기를 들고 가야 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게임기 충전 못하잖아 게임기 충전 못하잖아 악기로 사냥해야든 게임기 특 배터리다든 휴대폰으로 구출 구조 요청하는게 휴대폰 안터지는 거 아니야? 최신기술 휴대폰으로 스트리밍해서 시청자 10만명 수합 가능 기술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뇌연결 장치 안드로이드 날아다니는 차랑 우주여행은 별로 기대가 안되는데 뇌연결이나 안드로이드가 기대되지 않을까 어? 예민한 질문인데 안드로이드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오 야 자녀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게 예의 아니냐 그 이상 기계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기계가 더 정확하지 않음? 예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계의 답변 62%가 예 가능한 사람 62%나 기술로 인해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가 예 무인도 악기가 30%네 악기가 제일 무기로 쓸 수 있잖아 게임기 11%밖에 안된다 자신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75% 가장 기대되는 기술 안드로이드 35% 뇌연결장치 33% 신을 믿으십니까? 42% 예 40%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18% 안드로이드 49% 예 24% 아니오 27% 모르겠습니다 전자기기 4시간 이상이 아니 4시간 초과가 60% 기계가 수수라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72%가 예 기계도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7% 다 비슷비슷하네요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네 엑스트라 아트워크 팩도 해금할 수 있다 이 게임 아트워크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카라 단편 영상 데뷔 티저 이거 유튜브 가면 다 나와잇 다 나와있는 거 아님 갤러리 53세의 경찰관입니다 53세의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잔인한 사건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정신 상태 때문에 다수의 경고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그리 크지 않으며 개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저분한 바를 제외하고는 외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를 증오합니다 캐릭터 자체는 되게 흔한 캐릭터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여기까지